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모시고 사는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야! 내 차 완전 비싸고 귀한 몸이니까 너 그 바지 벗고 올라 타라! 시전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뻥 차여버린 초역대급 찌질 카프어 끌까? 원제! 벤츠 때문에 이별했어요. 남친 성격이 평소 이래저래 좀 극단적이긴 했습니다. 특히 자기 차에 대해서 더더욱 심한 편인데요. 뭐 조금이라도 묻으면 다 뜯어가지고 교체를 하니만이 난리를 쳐댔죠. 참고로 남친 차 벤츠 모식이고 가격이 1억 정도로 되게 비싼 차인건 맞아요. 또 내부가 엄청나게 밝은 베이지색 카트 시트입니다. 뭐 비싼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평소 너무 예민하니까 저도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타요. 차 문도 되게 살살 닫고 또 차 안에서 음료수 같은 거 절대 안 마시고 물밖에 안 마시는데 하... 차가운 물은 이슬이 맺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미지근한 물만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럴 때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싶고 그렇게 자주 현타가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오죽 소중하면 이럴까 이런 마음에 그냥 좋게좋게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오늘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부가 완전 베이지색 시트라서 혹시나 이염이 될 수 있으니 얘 차를 탈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청바지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오늘은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죠. 둘 다 반차 내고 또 만나기로 했네. 참고로 얘가 저희 집으로 오려면 우리 회사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날도 되게 덥고 일 때문에 짐도 많으니까 자기야 나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긴 한데 종이 깔고 앉을 테니까 살짝 데리러 와주면 안 돼? 집에 가서 얼른 갈아입고 우리 어디 멀리 놀러가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뭐? 종이? 야 지금 장난하냐? 청바지 면적을 어떻게 종이가 가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조금이라도 이염되는 순간 바로 끝장이라고.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길래 제 딴에는 너무 서운해서. 아 그래 알았다. 그냥 오늘은 만나지 말자. 근데 나는 왜 맨날 네 눈치를 보고 타야 되냐? 나 안 그래도 평소 엄청나게 조심하는 거 나 알고 있잖아. 그리고 집에 가는 거 그거 고작 해야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 잠깐 종이 깔고 앉는 이게 그렇게 싫었어? 나 진짜 서운하다. 이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청바지를 입고 타면 이게 눈에는 안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하게 이염이 되어 있을 거고 말이야. 그래 되면 무조건 600만 원 나가는 거고 또 그 600만 원 네가 대신 내줄 거 아니잖아. 나는 돈을 아껴야 되겠다고.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리고 너 그냥 섭섭하다고만 하든가 지금 사람 거의 다 온 사람한테 그냥 가라고 하냐? 너 지금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뭐야? 이랄지. 와 안 그래도 머리 어지러운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때 쓴이가 왜 어지러웠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래 평생 죽고 못 사는 그 차랑 살아라 이 새끼야. 너 끝이야. 이러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아 별거지 같은 놈. 테잉. 이거는 아마 싸우는 중간에 잠깐 자기가 평소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베이지 시트. 청바지 이염 잘 되나? 남친차 베이지 시트인데 청바지 입었다고 타지 말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종이 깔고 타겠다라고 했더니 종이로 다 안 가려질 거고 또 종이 잉크 있으면 잉크가 시트에 묻는다 그러네? 차를 아끼는 건 알지만 좀 섭섭하더라고. 아니 원래 베이지 시트는 청바지 절대 안 되는 건가? 후기입니다. 그 다음날 올라온 거예요.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걷기 힘들었고 참고로 남친 이 자식 일주일 전에 코로나 양성이었는데 오늘 나 확진 떴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입의 선물이 코로나야. 그리고 이게 주작이면 우리 부모님이 죽는다 다친다 이런 난리를 치길래 인정하러 다시 왔어요. 현대차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어젯밤에 계속 찾아와가지고 연락을 하네? 이거는 양성 뺐다는 그거예요. 꽁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래 어쩐지 어제 집에 걸어오는 길이 힘들더라. 너 베이지 시트 잘 지키며 살아라 제발. 나한테 오지 말고. 택시가 아니고 걸어왔나 봅니다. 저 택시 부분은 제가 그냥 임의로 넣은 거예요. 뭐 당연히 택시를 탔겠지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차단 좀 풀어주면 안 되나? 어 싫어. 그리고 나는 종이 깔고 앉겠다고 말한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무 싫어. 그지 같다고.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현타 온다. 제발 좀 꺼져. 댓글 1번. 나는 차에 베이지 시트 절대 안 쓰지. 차는 타고 다니는 거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꽁꽁꽁. 안 그렇죠. 시트는 무조건 블랙이지. 국룰이야. 2번. 저 자식 저거 카푸어구만. 그 참 인생 피곤하게 사네. 꽁꽁꽁. 3번. 아니 청바지는 절대로 안 되고 종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그 와중에 여친을 데리러 가고 있었다 이거네. 뭐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타라는 거야. 바지를 벗고 타라는 건가? 팬티 바람으로. 4번. 에? 아니 이염되는 게 그렇게 싫으면 방석을 따로 하나 사가지고 깔아놓으면 안 되나? 방석 그거면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더 비싼 차 타는 사람들도 안 저러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내 댓글. 하지만 방석의 염료 때문에 위험이 된다면 어쩔까? 깔깔깔. 5번. 야 여자가 보살이구만. 저런 놈을 그동안 왜 만나준 거예요? 나도 남자지만 진짜 찌질하고 없어 보인다. 저게 뭔 추태야 저게? 6번. 아니 근데요. 청바지를 입어가지고 시트에 물이 들 정도면 그냥 시트 자체가 개싸구리 아닌가? 원래 그래요? 내 댓글. 일단 베이지색 시트 자체가 문제죠. 근데 이게 또 졸라 예뻐. 그래서 거부가 안 돼. 하긴 뽀얗고 이쁘긴 합니다. 2번. 벤츠고 나발이고 베이지색 시트는 이염되는 거 순식간이야. 이거 당연히 무조건 각오하고 타야 돼요. 7번. 7번. 그 뭐야? 청바지 입을 땐 김장봉투로 의자 씌워야 되겠다. 8번. 내 친구 베이지 벤츠인데 애들 신발 자국이랑 이상한 음식 자국들 완전 거득하다고 의미 없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진정한 커스템이지. 9번. 나도 예전에 딱 한 번이지만 차에 완전히 미쳐있는 인간 본 적이 있어요. 새 차를 말이지 점심시간에 한 번 하고 또 저녁 먹고 또 하더라고. 그렇게 하루 두 번씩 매일매일 새 차를 하고 남도 아니야. 바로 자기 자식들을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귀에 봉다리 하나씩 걸치게 하고 태우더라고. 와 보는데 개 소름 돋고 바로 여기 튀어나오네. 귀에다 봉다리를 걸치게 했다. 앞에 이렇게 마스크처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애들 과자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흘리지 말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10번. 으이그. 이별 하기 전에 차에서 웨아스랑 초코하잎 막 입에 쑤셔놓고 우걱우걱 찹찹 이걸 했었어야지. 내 댓글. 그렇지. 완전 시무룩하게. 응. 알겠다. 이러고 나서 가방에서 쿠쿠다스 까내가지고 와작와작 씹어먹었어야지. 저걸 그냥 곱게 보내주다니. 으이그. 이 쓴 일은 혹시 보살인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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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11번. 아니 그래 뭐 청바지까지는 어찌어찌 이해를 하겠다 치자. 그런데 찬물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네. 그리고 뭐 현미경.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 대단하네. 저도 살면서 차를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들 보긴 했습니다마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차뿐만 아니라 핸드폰 액정 그다음에 외관 기스 난다고 케이스 끼우고 보호필름 씌우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 좋은데 이게 오래되면 기스 나고 하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데 안 떼더라고. 저는 그런 물건 사면 바로 띄워버리거든요. 의미가 없다 보거든. 키보드도 마찬가지야. 키보드 덮게 씌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키감 진짜 거지 같고. 몇 년 동안 깨끗하게 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보는 건 지저분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